사기꾼 양반이 너무 멋져서 내 보쌈 좀 할까 하는데 괜찮겠소. 보쌈이요? 그러게 왜 그리 잘났소. 요, 눈, 코, 입 하나하나 꼭 빚은 것처럼. 내 지금 당장 보쌈에서 집으로 데려갈 테니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집에서 푹 쉬어요. 알았어요? 그럴까요, 그럼? 네. 타세요. 팀장님께서 팝업스토어 도면 보여주셨는데 되게 깔끔하더라고요. 유 대리님이 애 많이 써주셨다면서요?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제 일인데요, 뭘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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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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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